네? 그렇게 해 그러네? 그럼 나도 스타ент할게 1,000개 사주셨다 부가부가 땅끝리 오 감사합니다 스타 한판 하시고 오라버거님 노래 한 곡 어떠신가요? 이러는데 죄송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아니었대 저를 노래 불러가지고 와이프한테 갱이 해줬잖아요 왜 불렀다고 아 저 진짜 그 한 번 노래 불렀다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. 아주 박죄 당겨서 회사에도 지금 힘듭니다. 회사에서도 다 소문나서. 버거님 여기 100원이에요. 아 100회 감사한데 쫄기님 고맙습니다. 다음에 연습해서 오겠습니다. 오라버거님 공집인 스타릭으로 보셨나요? 다음에..